안녕하세요 서유정입니다. 이번에 발리에 가서요 스타업을 찍고 왔는데요. 너무 즐겁게 잘 찍고 와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제가 이번에 스타업을 찍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귀여움부터 섹시움부터 여러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.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저의 분홍 리스트 아침들아마저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.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